이제 주제를 바꿔서 어제 나온 얘기죠. 민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12명이 나왔고 이 12명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한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12명 의원 전원에 대해서 지도부가 전원 탈당하세요 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 후 폭풍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탈당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둘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 민심의 역풍을 우려했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권위기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도 민주당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민심이 불글불 끌었었죠. 성경길 대표가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강수를 썼다고는 보여지는데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 의원이나 양희원영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출당 조치를 취해준 것도 다소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또 받고 있고요. 탈당 처분을 받은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의원 중에서 우상호 의원이나 이를테면 오영훈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불복하고 있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김혜재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내가 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조치를 당 지도부에서 취했지만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출 만한 조치도 실행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혜재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등이 본인이 소명을 하겠다고 탈당하지 않고 당에서 버티는 모습 이것이 또 하나의 출동이나 갈등으로 불거지게 된다면 국민들 눈에 더 큰 혼란과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은 지도부가 명심하고 처음에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례가 저는 국민의힘에도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감사원이 조사를 받아주든 그렇지 않으면 건의기에 조사를 의뢰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수조사를 거치고 문제가 되는 의혹이 나온다면 민주당이 취한 조치 이상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만 내로남불이나 위선이라는 단어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죠. 이 부분은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조치는 어떻게 보시는지와 더불어서 지금 국민의힘은 감사원에서 우리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받겠다고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민주당이 취한 조치는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국민적 여론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물론 의원 개인들이 억울하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충분히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사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문제없음으로 판결을 낳은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권익위에서 결과가 나왔으니 그 결과가 완전히 소명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저는 결국 다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반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우상우 의원 같은 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수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당 지도부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이 과연 뭘 원하고 있는지 또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한다고 하면 이건 개인의 어떤 불편함이나 개인의 어떤 부당함을 느끼는 부분. 물론 우상우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이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그건 이미 얘기가 됐어요. 본인의 의사는 전달됐으니 이제는 수용하는 면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문제 없으면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복당을. 그래서 저는 수용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희철 변명과 잘 얘기했듯이 이게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은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막 논란이 되고 출당 조치까지 했는데 비례대표원들은 출당당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당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럴 수밖에 없고 감사원에 이제 송기현 의원이 그래서 감사원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문의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거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감사원에서는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는 법에 의해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밝힌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는 끝까지 감사원에서 해달라고 제출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지만 이렇게 감사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가지고 와서 또 제출하고 이러면 일부러 이거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권익위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전현희 위원장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거기에 먼저 개입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입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점은 국회의원 모두 다 검사받고 전수조사해서 문제 있는 사람 처벌하고 이게 국민들의 지금 시각인 거잖아요. LH 사태 이후에.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지금 현재 쇄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물질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지 만약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자꾸 뭔가 안 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순간 어찌 보면 그 쇄신의 바람, 혁신의 바람 이런 바람들이 반바람이 돼가지고 도리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국민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같은 분위기를 국민의힘은 분명히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11일 오는 금요일에 선출되는 새로운 당대표가 이와 관련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는요. 민주당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정의당, 열린민주당, 또 국민의당과 시대전환, 또 기본소득당까지 지금 모두가 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 받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평론가님? 네.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감사원에서 어떤 판결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이 조사 권한이 없다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린다면 일단 국민권익위원회라도 맡겨야죠. 다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위원장은 배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자체가 그 자체로 끝인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민주당 조사 결과를 봐도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양양자 의원이나 이재명계의 실세로 불리는 이규민 의원 등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의원이긴 합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세종시에 갑자기 이해찬 나들목을 짓겠다면서 고속도로 공사가 연장되고 국가 예산 4천억 원이 더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맡기면서 이를 명분으로 삼아 국민의힘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여야 의원 300명에 대해서 특검을 발의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받자거나 또는 21대뿐만 아니라 적어도 20대 국회까지 조사를 더 확장하자 이런 식의 과감한 제안을 한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큰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과감한 제안을 하게 될 때 민주당이 거부하거나 우물쭈물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이걸 거부하게 되면 사실 모양새가 더 우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받을 조사는 통 크게 받으면서 더 과감한 역제안을 민주당이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표농가님, 역제안 이전에 사실은 궁금한 내용이 전수조사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상당히 강경한 조치를 민주당에서 했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탈당 권유 조치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주당의 이 조사 결과 중에서도 저는 농지법 위반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부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명의신탁이나 그리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것 등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이해충돌 범죄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따지면 차명 계좌 거래가 되는 재미고 업무상 비밀 이용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신분을 이용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것인데 가장 심각한 불이죠. 이 두 사안에 저촉된 의원이라면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린 다음 무죄를 소명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보다 약한 조치로는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